안녕하세요. 이번주는 인도네시아 시제 부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시제가 없는 언어로 유명한데요. 어떻게 시제를 표현하는지 저와 함께 이번주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인도네시아 시간표현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언어를 나타낼 때 시간표현은 어떻게 하죠? 어휘로 나타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문법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죠. 시간표현은 문법적으로 나타나는 걸 시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시제가 없습니다. 즉 문법적으로 시제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즉 문법적으로 시간을 표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시를 보시면 뭡니까? 사야, 막간, 나시죠. 사야는 나, 그렇죠. 막간은 뭡니까? 먹다란 뜻이죠. 그리고 나시는 밥이죠. 사야, 막간, 나시 하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구문이죠. 그런데 인도네시아어는 이 사야, 막간, 나시가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세 가지 의미로 모두 해석 가능하다. 그래서 사야, 막간, 나시라고 하면 문맥상 나는 밥을 먹었다 이렇게 과거로 표현할 수도 있고 먹는다, 현재, 진흥형 먹고 있다는 표현이죠. 그다음에 먹을 것이다, 미래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거 시제 부사를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수다와 뜰라가 있죠, 그렇죠. 이건 의 발음입니다, 뜰라. 제가 읽을 때 마지막에 H는 묵음이라고 그랬죠. 수다, 흐가 아니라 수다. 수다, H가 들이랑 말랑 아주 약하게 수다. 그다음에 뜰라. 수다, 뜰라는 동사 앞에 쓰이는 시간 부사입니다. 자, 앞에 예시문을 보시면 디아, 수다, 뿌르기. 디아는 그죠, 그죠. 그 또는 그녀를 나타내는 3인칭 대명사. 수다,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뿌르기 하면 뭡니까? 뿌르기. 으 발음에 가까워요. 뿌르기 하면 가다라는 동사입니다. 우리 원형 동사라고 하는데. 자, 이때까지 지금까지 시제 부사가 나타냈는데 인도네시아어 뭐라고 그랬죠? 시제가 없다고 그랬죠. 즉, 문법 쪽을 나타내는 시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대신에 어휘로서, 단어로서 인도네시아어는 동사 앞이나 형용사 앞에, 그리고 문두에, 문미에 쓰여서 시간을 나타낼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뭐 수다, 뜰라가 있고, 그렇죠. 수당이 있고, 악간이 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어는 영어처럼 동사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한국처럼 선언말 어미가 바뀌는 게 아니라 단어를 사용해서 시간부사 또는 난띠, 바루, 따지처럼 어휘, 단어를 사용해서 시간을 나타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면, 좀 특이한 거, 한국에서 못 보던 거죠. 그렇죠? 육두구인데 인도네시아어 빨라라고 합니다. 빨라. 육두구. 인도네시아가 포르투카, 네덜란드, 영국의 식민지를 오랫동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다 합치면 400년 가까이 받았는데 얘네들 왜 왔죠? 왜 영국과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이 왔죠?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육두구와 빨라 때문에. 왜냐하면 육두구와 정향이 인도네시아가 원산지예요. 술라웨지 섬 옆에 보면 말루쿠 제도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육두구와 정향이 났습니다. 이걸 가져가려고 포르투갈, 네덜란드들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유럽이니까 고기를 많이 먹었겠죠. 그렇죠?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큰 고기를 소를 잡아가지고 한 번에 못 먹으니까 고기를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 보관할 때 이런 육두구와 정향을 썼습니다. 넣어놓으면, 이걸 같이 이렇게 고기에 꽂아 놓으면 고기의 잡냄새도 안 나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육두구와 정향 한 주먹이 한 500g? 한 주먹 정도가 거기에 항소 7마리 정도의 가격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비쌌죠. 그렇죠?